아..우와.. 네.. 봐주실거죠 여러분이 새롭게 생긴 베스터 캐릭터상인데요 캐릭터가 분명한.. 베스트 캐릭터상.. 베스터 캐릭터가..베스터가 아니고.. 베스터 캐릭터.. 베스터 캐릭터상인데요 캐릭터가 분명한 배우들의 내마력으로 드라마가 한층 더 풍성해진 것 같은데요 읽어주시죠? 아닙니다.. 아 네.. 딱 끝나셨나요? 이거 읽으셔야죠 아니 제대로 안 읽으셔가지고 독보적인 연기를 해야 돼요 독보적인 연기력으로 이거 하셔야 돼요 아 거기.. 알겠습니다 여기 하셔야 돼요 캐릭터는 미주씨가 제일 강한 것 같습니다 아 네.. 감사합니다 두 분의 케미가.. KBC 연기대상 베스트 캐릭터상 헉! 아 잠깐만..예능 프로그램은 아니니까.. 분위기를 좀 업 시키고 싶어가지고 좋죠 좋죠 감사 혹시 시상 끝나.. 트로피처럼 거기서 해주시면 돌게요 이렇게 네.. 이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해주시죠